옳! 쳐! 옳! 쳐! 저 같이 한 번 운동하실래요? 옳! 쳐! 아 좋네요? 아 정답 저희 지금 턱걸이 제대로 안해서 그래요 일로 와보세요 옳! 자아 옳! 쳐! 옳! 쳐! 자 보세요 옳! 네 쳐! 반갑습니다 네 옳! 쳐! 저 운동 중이라서요 옳! 쳐! 저 같이 한 번 운동하실래요? 어떻게.. 아 올라가는데? 예 그렇지! 좋아요 옳! 자아 하하하하 옳! 쳐! 자아 옳! 쳐! 옳! 쳐! 자아 아 좋네요? 하하하하 좋죠? 확실히 여기 광배가 쓰이는 게 느껴지세요? 예 네 총을 잘 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혹시 그럼 제가 오더를 해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제가 좀 약간 소심한 성격이라 그.. 음식점 가도 오더를 잘 못하는데 한번 오더 연습 좀 해봐도 될까요? 아 네 편하게 하세요 어.. 어.. 네 네 네 오케이 시작하신지 얼마 안된거에요? 1년은 넘은거 같은데 얼마 안되셨으면 제가 또 이제 유망주를 키우는 그런 또 이제 재능이기 때문에 귀에 옵니다 네이 예보소 어? 예보소 어? 예보소 어? 예보소 어? 예보소 어? 나 뭐야 태.. 나 피 왜.. 어? 어? 오케이 잡으러 갈까요? 여보세요? 저 마이크가 안들려요 어? 마이크 안들리세요? 저 마이크 들리시면 이쪽으로 와보세요 들리기라도 하면 여보세요? 마이크 안들려요? 안됩니다 안되요? 갑자기 들리기네요? 들리지도 않나보네 이렇게 되니깐 텔레파시로 간다 됐어요 자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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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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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ke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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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마이크 안되나요 마이크? 아니 요 queser ок Net maar 니가 아까 kurz 어 반갑고 여깄다 저기있다 여기여기 여기에 아까 개 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싸우러 가야겠다 x3 저기 연막탄 핀 쪽에 한 명 죽이고 한 명은 지금 못 보이나봐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기절 오케이 핀 쪽 사온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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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터라 어휴 미안해 개 피해요 쟤? 어 쟤 때리긴 때렸거든요 너 친구 살려야 되잖아 내가 더 시간적으로 유리하거든요 어 앞에 있다 아 나 멀리 쏘었어 아 정답 저희 지금 턱걸이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일로 와보세요 짜 아 좀더 차에서 숨을 더 섞어야 돼요 이렇게 웃짜 이게 아니라 웃짜 이렇게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시키스러워 아니 하세요 하세요 저 괜찮습니다 지금 지금 이거 수련의 과정인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시 올께요 읏 자 굳지 계속 계속 굳지 이거 윈도 해야죠 같이 굳이 저도 하려구요? 아 전 저는 많이 했는데 그렇지 지태가 좀 숭하네요 감사합니다. 읽어보세요. 아까 중간에 저희 마이크가 끊겨서 소통이 잠깐 안 됐어요. 소통의 부재로 제가 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 죄송합니다. 손모가지를 잘라버렸어요. 어 없는 것 같은데. anybody here? 큰 쿨이 하나 있다. 짜커 우리가 먹죠. 아 그래요? Let's get it come on. Let's get it come on. 외국사를 나와서 제 발음이 좀 짧거에요. I'm sorry I'm sorry I'm sorry to hear that. I can't find my pencil. Pencil이요? It's just slang. Alright? 예? 혹시 이런 말씀 드리려면 실례일지 모르겠지만 어 실례에요. 제가 좀 실례를 무릅쓰고 한마디 해도 될까요? 저 못한다고 욕하려고 그러죠. 아 아니에요 제가 그런 놈으로 보이십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아이디로 유추해 본 바 혹시 94년생이신가요? 저 할게요. 반갑습니다. 저도 94년생입니다.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또 친구분을 뵈니까 동기부여가 되네요. 해팅. 동기사랑 나라사랑 리멤버 리멤버 오랜만에 들어보네. 저는 엄지그립 하나만 주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정기도 하나만 주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사례가방 그런건가요? 밍토리님. 밍토리님도 필요한게 있으면 저도 줍고 동기사랑 나라사랑 이멤버 리멤버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려 제가 섭섭하네요. 울어보실래요 섭섭하시면? 짜라라라라라 짠짠 짠짠짠 엄지그립 여기 있었는데 말씀 안해주셨네? 어? 이걸 들키네. 동기사랑 나라사랑은 꽤나 줘버리셨구나. 네. 졸업한지 오래되가지고. 포장기를 제가 좀 먹을 수 있나요? 제 거 뺏어드릴까요? 아 있어요? 제가 호의를 베푸신다면 또 이제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주신다면요. 열심히 한번 써보겠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어.. 사베이 있나요? 오! I need a, I need a false scuff! Please give me false scuff! 아, 여기가! 아, 있잖아! 에이! 와! 와, 내가 봤을 때 이거야! 내가 지금 4배율 낄 수 있는 총 먹은 거야! 와, 딱 걸렸어! 와! 아니, 있잖아, 님! 아니, 저 없어요, 4배율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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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착각했다! 아, 아니요, 4배율 있는 줄 알았는데... 와, 갑자기, 갑자기 바보 된 척! 와, 갑자기, 갑자기 바보 됐어! 소음기 DMR SR 드릴까요? 어? 저기, 저? 그럼 제가 이거 드릴게요! 어떤 거요? 죄송합니다, 마음이니까? 와! 그럼 이거 드릴게요! 소음기! 좋아요! 동기 사랑, 나는 사랑! 이 멤버 포에버! 이 멤버 포에버! 이 멤버 포에버! 이 멤버 포에버로 가죠! 왜요? 자, 이거 보세요! 이번이 일로 와보세요! 베프니까 이거 봐! 다시 돌아오잖아, 이거 봐! 어머! 베프니까 돌아오죠! 이 멤버 포에버! 이 멤버 리멤버! 감사합니다! 에이... 한숨의 의미는 뭔가요? 아... 한숨 쳤나요, 제가? 네, 방금 저의 귓깔을 따스하게 감싸는 당신의 한숨이 많은 걸 의미하는 듯 했습니다 일단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그 전 프로게이머 박영진이라고 하거든요 어... 어... 아... 아... 한 세트 시작 으... 차아... 구찌 으... 구찌 좀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구찌 엉덩이 올리면서 그렇지! 좋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밍토리님을 성장시키기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제 드디어 우리는 씨앗을 심었고 수확을 할 차례 농부의 마음가짐 농부TV!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불지 않고 나감으로 갈게요 혹시 투판용속 딜량 0이... 이진 않았죠? 저요? 네... 흠칫 놀라시는 걸로 봐서 아니 근데 저 닌 만나기 전에는 한스쿼드 닦고 그랬거든요 아... 진짜로요? 아... 믿겠죠? 사실 저는 아직 책상도 안 닦았는데 한스쿼드를 닦는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까요? 오케이 밍토리 파이팅! 렛츠킥 굿모! 점심 맛있는 거 드셨나 봐요? 텐션이 좋네 점심... 예... 점심 먹었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은 또 식단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닭게숨쌀과 여러 가지 잡초들 뜯어 먹었습니다 오케이 이제 입원님도 식단 관리하셔야죠 아까 보시니까 음... 엉덩이가 좀 무겁나요?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 뭐 닦이.. 그래야 될 것 같아 네, 하나의... 하나의 부위를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지만은 아, 죄송합니다 엉덩이는 좀 그러니까 저희 둔부라고 할게요 좀 있어보이게 둔부랑 근데 엉덩이랑은 다른 부위인 거 아신가요? 아, 아, 그래요? 엉덩이가 있고 엉덩이 윗부분을 제가 둔부를... 진지하게 이거를... 되게 잘하시네 혹시 실례지만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죠? 저요? 여기 너밖에 없는데요? 맞춰보실래요? 약간의 힌트를 제가 좀 섭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앉아서 계산기 두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계산기를 두드린다? 숫자와 관련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빅데이터상 계산기를 두드리는 94년생 개띠는 사실 찾아볼 수 없거든요 빅데이트가 아니면 혹시 스몰데이터 아닌가요? 아 저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알려주시겠어요? 혹시 90년도 이후에 업데이트를 안 하셨는지 아 그건 아니죠 저는 세무사 사무실 다니고 있어요 아! 세무대리를 하시는? 아 맞아요 세무대리 혹시 이과세요? 여기서 저의 반전은 문과라는 점 이야 반전 매력 아니면 제 직업만 부르고 선생님 직업은 아 저는 이제 배그 하고 있습니다 배그를 하면 이제 유망주분들을 키워내는 지금 이제 밍토리라는 분을 맡고 있고요 저는 유망주가 못 될 것 같아요 유망주가 힘드신가요? 유망주가 힘드시면 포도주는 어떠신가요? 소주가 가장 좋고요 소주 파지구나 메모를 좀 할게요 소주를 좋아하시는 밍토리, 94년, 개띠, 계산기와 친함 인적 사항이 다 파악됐고요 아!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왜 그래요 왜 거울 봤어요? 저 그거 없어요 저 눈깔이랑 그 배율이 없네요 배율이 저도 없어가지고 어! 툭샤이 있는데 근데 툭샤이 탈래요? 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거라도 탈죠 톡톡하고 떨어질 것만 같은 그대 눈망울이 날 떨리게 만들어요 저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저는 약간 힙찌리 힙합! 스크! 스크! 약간 이런 느낌 좋아하세요? 스크스크! 스크스크! 약간 의뱃이네 뭐 들을 것 같네요 클래식 이런 거 막 그런 건 아니죠 홍차 맛있다 그런 건 아니죠 아 또 그렇게 고급지는 느낌은 아닌가봐요? 잠깐만 따로 쏘네 어디서 쏘는거야? 저는 뭐 팝송이나 이런 노래 들으실 줄 알았죠 누가 클래식을 듣습니까? 우리 엄마? 도착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없으시죠? 배율 배율? 아 배율 먹었어요 나이스!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네네 그걸 줄 수 있냐고요? 어쩌고 제 마음을 바로 이렇게 캐치를 하시고 어 원 개나이스 오 떡상 지금 공인중개사? 혹시 힐템 뭐 부족하나요? 312 312 와 뭐야 나이스 와 뭐야 혹시 약사? 뭐야 계속 나와 힐러 아니 툭샤이 때문에 아 연료 소진이네 연료 소진하니까 걸스데이 소진이 떠오르네요 저랑 비슷하네요 우 우 우 우 우 우 기대해 네 나이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기대할게요 1등 최근에 언제 하셨는데요 1등 언제더라 1주일 전인가? 오 그러면 치킨이 약간 땡기시겠는데? 아 쿵척쿵척 하고 싶어요 음 식단 하셔야 되는 거 알죠? 쿵척쿵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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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격하네요 아 고생해요 엉덩이를 위해서 아 둥부 나이스 아 보인다 보인다 봤어요? 여기 담벼락하니 바위 있거든요 거기서 한 명이 쓱 하고 지나갔습니다 저 띈다 띈다 저 솔직하게 말하면 식생 때문에 잘 안 보여 오키 오키 괜찮아 괜찮아 이거 보이면 쏴도 돼요? 어어! 이게 가살? 이게 아닌데 붙었어요? 툭샤이 쪽에 붙었어요 툭샤이 쪽에 어어어 오! 나이스 밍토리 안몽이 없습니다 아까 190연나 여기 뛰어가거든요 여러분 어 쟤네 가는 길 우리 마주치겠네 두 마리 확인 여기도 가야되는데 어 그러게요 연막 가는 길 한 번 피워놓을까요? 그럽시다 뒤에 사운드 연막 안에 확인 뒤에 사운드 아니에요 내 뒤에 아픈데 나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아 에이 이거 아니다 에이 이거 아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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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이 저 사람 진짜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진짜 아니다 이거 와 이거 가는데 우리 같이 가야되는데 이거 아니지 정없는 사람 여보세요 네 아까 제 직업을 여쭤보셨잖아요 저는 사실 유튜버입니다 유튜브에 배그 유튜버에요? 아니 먹방 유튜버에요 어 어쩐지 해 배그웨어 하하하하 배그웨어 하하 어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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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 글자가 가슴을 아 유튜버에 해 안 로그 치시면 나오거든요 재밌었습니다 에이 재밌었습니다 화이팅해요 이것도 올라오시면 꼭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윙토리 화이팅